김정우 씨, 강은비 씨의 매력하고 싶었던 얘기 웃는 게 예뻐요 웃는 게 예뻐요 웃는 게 예뻐요 웃는 게 예뻐요 김정우 씨, 강은비 씨의 노래하고 자, 시작 아, 김정우 씨 아, 그냥 편안해 편안해, 편안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자, 지금 하나씩 하고서 남의 노래를 부르는 날은 남의 노래를 부르는 노래고 다음 일찍 한 자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잘 들은 노래 지금 생각나는 노래 자, 시작 천사의 미소처럼 새들의 노래처럼 이토록 사랑스러워 그대가 좋은 거요 어서 내게로 와요 병원히 함께해요 우리 함께하면 두렵지 않는 걸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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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니 둘이 함께하면 두렵지 않죠 김정욱씨,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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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끝났어요. 무슨.. 아니 왜 그러세요. 밀어요고 그러시더니 본인이 걸어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아휴. 줄어서 못 빠지네. 자, 두 번 앉아주시고. 자, 시작! 첫 번째 경기는 서로 너무 기괄하기 때문에. 공격 먼저 해, 공격 먼저 해. 공격 먼저 해. 자, 피씨가 잘한다고요. 세 개. 엄마야! 아이고 왜. 아이고 왜. 아이고 왜. 아직 지지 않았어요. 아니 아직. 아직 지지 않았어요. 아휴. 다시. 다시. 어? 아니, 장애야. 어? 아니, 장애야. 아, 깜빈, 죄송해요. 아, 우리 김종국 씨의 외마주신 마디. 오케이. 우리 파이팅! 자! 자! 아, 저밖에 안 나는데. 아, 예, 예. 자! 지금 강은비 씨 흉내내는 거예요? 자, 두 분 몰라서 해주십시오. 먼저 강은비 씨가 윤은혜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 언니, 너무 예쁘세요. 네. 고마워요. 윤은혜 씨도 강은비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 전 노래를 들려줄게요. 노래를! 좋습니다. 자, 시작! 사랑해서 난 될 게 너무 많아.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부른 거예요. 아, 덥다. 아, 덥다. 자, 동훈아. 잠시 좀 바랍니다. 자, 씨. 윤은혜 씨는 말이죠, 그러나. 아, 시내 있어서는. 강은비 씨도 놀라워. 그러나, 강은비 씨도 김종국 씨를 놀라운 장사입니다. 굉장히 장사입니다. 몰라요. 자, 준비. 아... 아...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힘을 아끼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주실 겁니다. 네. 자, 씨. 10분씩 ㅋ 아, 얘 얘 얘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 ㅋ 와아아아 아, 역시 가을 씨 가짱을 불러주세요. 내가 뭘 땅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뭘 땅 된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 바로. 유로라인 특강의. 자유라인 특강의. 박팀 특강의. 동굴을 달라.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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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순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외쳐도 외쳐도. 정겨운 그 이름. 영어로는. 중국어로는. 땅랑한. 2005년 최고의 유행어. 땅랑한. 최고의 또 2005년. 이번에 드디어. 얼마전에 강호동 씨가 인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축하러 가야죠. 정말 호응에 부응을 하는.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습니다. 문을 감아봐. 무슨 색깔이야? 검은색입니다. 그게 미야ינו의 미래야. 정말 잘 다릅니다. 자 오늘 당연하지 또 어떤 화제가 있을지 자 맨 먼저 우리 강팀 우리팀의 기우지개 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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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명수 씨 양쪽 팀에서 가장 큰 형님들이 지금 나오셔서 양팀의 어떤 그 첫 번째 당연하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방송의 질을 좀 더 비교해서 말을 좀 놔도 연기입니다 연기 롤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준규야! 준규야! 이거 괜찮지? 자 준규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네 니가 그 유명한 가수 이승철 닮았다고 우기는 박명수냐? 당연하지 문자는 보낼 줄 아시오? 뭐 오 당연하지 그까이거 뭐 근데 그 눈으로 문자 보이냐? 당연하지 이거 좀 뭐죠? 은근히 이게 와요 은근히 박준규 씨가 당자요 당연하지 바다의 왕자 바다의 왕자라며 바 flew 바다의 왕자 바다의 왕자 바다의 왕자 왕자 꼴이 뭐냐 ㅋㅋㅋㅋㅋㅋ 왕좌 꼴이 뭐냐. 아니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왕자들이 여기 있는 동방식이 처음 잘생긴 게 아니에요. 진짜 안 들어갈래요 우씨. 진짜 안 들어갈래요 우씨. 진짜 안 들어갈래요. 자 다음 박진. 박진규씨와 맞붙을 유노윤호. 우리 큰형님과 동생의 데뷔입니다. 시작. 진규야. 남은 사이에 많이 귀여워졌다. 아리 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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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